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양문 독립개폐 일체형 루프박스의 최초인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고가의 루프박스 선택 시 내구성, 편의성, 용량, 디자인, 어닝 장착까지 확인 후 선택하셔야 후회 없으시겠죠? 대원지 프렌드에서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를 장착해드리고 있어요. 장착 전 차량 지붕 위에 루프랙 2개는 탈거가 되어 완벽 밀착으로 장착이 됩니다. 저희는 장착 전 제품 검수를 꼼꼼히 한 후 루프박스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상판 1쪽 80kg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을 사용해 편리하고 문이 열린 쪽에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전등되어 야간 수납에 편리해요. 24kg 좌측 우측 4개 가스 쇼바를 적용 쇼바와 안정성인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4개의 가스 쇼바가 문을 여다듬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1개의 통고무물 등이 누수와 물고임을 방지해줍니다. 차량 열처리 공법으로 루프박스를 도장 차량 컬러와 동일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랜드마스터 루프박스 주차 방향 걱정 없이 루프박스 깊은 곳 적재물 수납에 용이합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에는 어닝까지 장착이 가능해졌어요. 저희는 국내 생산 제품인 유일어닝을 장착해드리고 있으며 하드케이스로 되어있어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어닝 원단은 고품질 폴리코튼 캔버스로 되어 통기성이 뛰어나 시원합니다. 타사 어닝도 호환이 가능하며 장착 후 문 여다지 확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닝룸은 별도 판매 제품이며 사면 모두 밀폐가 가능합니다. 리뉴얼되면서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싱크로율 90% 되었고 용량 또한 710리터로 커진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샤크한테나 처리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하시면 되고 선택을 안하시면 루프박스 위로 올려 장착이 됩니다. 샤크한테나를 루프박스 위로 올린 저의 샘플 차량이 시범 운행을 다녀왔습니다. 파주 운정 이마트, 파주 아울렛, 킴텍스 오피스 모두 2.1m 표시되어 있었고 통과 가능했습니다. 1단 2단 잠김이 있으며 1단이 잠기지 않아도 문짝이 열리지 않는 안전하고 매구성이 뛰어난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뚜껑 여닫음 시 뻑뻑함과 뒤틀림 전혀 없이 초딩생 여성분들도 쉽게 문을 여닫을 수 있어요. 루프박스 외에도 다양한 카니발 KA4 용품을 판매와 본사 매장 장착 중입니다. 큐핑몰에서 확인 후 선택하세요. 다양한 RV, SUV 차량 용품을 보유 중이며 즉시 장착이 가능합니다. 루프박스 선택 전 직접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게 대원지 프렌드에는 샘플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요. 직접 방문하셔서 실제로 보신 후 선택하세요. 외곽 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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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ống